5 어 그래도 얘는 진짜 부품이 큽직큼직하니까 좋다 제가 딱 소리가 났구나 음 찍듯이 펴졌다 오 장난 아닌데 얘가 손이고 얘는 갈거리고 좌우가 다르네 데칸은 그냥 네가 만들어 붙인거야? 아 네 오 오 오 걔가 이제 다리 네 다리를 위에 붙이고 와 엄청 크다 네 진짜 반다이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내줄 줄 몰랐거든 아 네 얘네들 내주면 맨날 HG 사이즈로 내줄고 그랬는데 네 이건 MZ보다 더 크니까 네 건담 구판은 낫다 싶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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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담 구판 할게 뭐 어때 MZ 구판을 할만해 아 그건 할만하긴 한데 아 근데 진짜 옛날에 구독자 왜 그래 나 MZ 처음 만들때 그때꺼야 그거 그냥 요즘꺼 사 그냥 요즘꺼 사 아 이 사람 왜이래 시대가 21세기라고 20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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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오호 이야 칼 끼우고 멋진데 이야 네 선생님 응 응 다음주에 보자 네 다음주에 마스크 들고 오세요 그러자 마스킹 마스킹 나도 정말 하기 싫어 내가 제일 하기 싫은게 내가 제일 하기 싫은게 석포질이고 그 다음이 마스킹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이걸 다 마스킹 아니네 부품이 다 분할돼 그건 좋아 이거 드라먼 무게 드라먼 무게 드라먼 무게 드라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욕 나오지 이제 깜장색 칠하면 되지 이제 마스킹테이프 비누에 담아버려 그리고 이제 등에 무장만 끼우면 끝 그리고 이제 등에 무장만 끼우면 끝 응 어우 드디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쟤만 끼우면 끝나 이제 쟤만 끼우면 끝나 이제 쟤만 끼우면 끝나 이야 등불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네 네 이제 끝났다 고생했어 네 아멘